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뒷복지 아프지? 나도 당겨 엄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힘들어... 아까 배 안고팠거든? 배고파졌어 쓰리팅 좀 하고 싶은데 바로 다음 동작 넘어가서 너무 힘들었어 화장실 갔다 갔어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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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나면 얼굴이 계속 물에 담가져 있어가지고 수분을 엄청 많이 뺏기거든요? 그래서 멀티밤 제품을 좀 찾고 있다가 바이오 멀티밤에서 PPL 주셔가지고 요거 눈가처럼 진짜 건조한데 위주로 발라주니까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회식간다 회식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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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 먹었다 밥을 이렇게 먹을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눈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봐요 대박 누군가가 더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봅니다 고추 중 애플리그래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여기에 패딩 하나만 입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샀던 맥시미스 크로우푸드 집업인데 여태 잘 입고 있고 안에 복불이 좀 심하긴 한데 이거는 신상이라고 하는데 2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이랑 팔통이 좀 여유 있어가지고 엄청 심한 머슬핏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9일부터 제가 공부하거든요 20% 할인 코드 알려드릴 테니까 옷 사실 분들은 저렴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이팡 가서 입었던 하비언니 바지인데 품명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즈 ТВ 2주간 제주 2주간 제주 3주간 제주 기는 되게 잘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있는 수술 해외에 탈출 3주간 제주 와우 닭발 안녕하세요 가득 아름답네 は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